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경사도 위원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. 제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레드카드입니다. 국감장에서 퇴장의 의미고요. 퇴장하십시오. 안 되는 이유 넌 미친년이잖아.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또동놔. 거꾸들어. 내 몸이 나중. 따라서 또 있어. 피해석에 대한 것 같아. 당신은 자기야.